1. 탈벨의 에디셔널 아르카다 그지 아 탈벨의 에디셔널을 하면 된다고 아우 주도 퇴즈하는 4만 되겠는데 아우 이거 딱 맞췄네 아 탈벨 12성이야 아 이거 내가 풀고 해야 되잖아 그지 아 22성이네 쿨감 4초 아우 이게 966이야 다 아이템이 아 30% 추업이 아쉽겠구만 아우 다 유니크시네 아우 돈 많이 들어갔겠다 탭 맞췄던데 음 탈벨의 에디셔널 아 일단은 이거 풀어야 되잖아 이거 내가 못 풀잖아 잠금 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되네 그냥 어떻게 해드리면 되나 탈벨의 에디를 아 유니크 2줄 2줄 알파는 뭐야 2줄만 하면 되는 건데 아 예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탈벨 에디셔널 큐브 12선 5에서 40초 위치를 맞춰주고요 보통 어 3줄 3줄 3줄인데 아 아 레전드리 박수 6개만에 올렸습니다 50만원 다 쓴 것보다 좋다 요런 느낌 아우 야시 레전드 544 12개 밖에 안썼는데 그것도 도적벨트에 띄웠습니다 또 뭐 해드려야 되죠 아 다 써도 안 나올 줄 알았다고 하하하하하 아 그래요 장갑 레전드리 가시지요 요게 제일 좋아 보이네 역시 장갑은 쌍크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갑이 맞다 이거는 약간 마음을 놔야 돼 이제 다 쓰고 레전드리 좀 가면 좋겠다 요런 말들 야시 근데 야 뭐 열몇개 쓰고 우사사가 나오네 참 세상 얄팍하고 역시 운빨게임이야 보통 레전을 몇개 보지? 200 250 250개 정도지 아 아깝다잉 아 근데 장갑은 레전 가면은 크댐이 3%여가지고 확 좋아지긴 하지 근데 에디 3줄 나오면 또 돌리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해 그정 너무 확실하지 아씨 544 544 미안 음 한 번 더 보여주나 레전드리 한 번 가주나 사실 이게 맞긴 하지 야 근데 3줄도 진짜 잘먹는 거야 544 나중에 나중에 544 같은 경우 나중에 팔기도 좋은 추억도 보니 제 눈한테도 좋아보이던데 아 444 요것은 이제 도적장갑입니다 그래서 아 레전드리 아 다 되는구만 오늘 뭔가 잘되네 또 올라왔네 레전드리 욕심 안내고 크리 3에 스탯 한 줄 요정도만 합시다 3줄 띄우는건 솔직히 말도 안되고 크삼도 생각보다 잘 안나와가지고 크삼에 스테퍼 하나정도 쓰면 될 것 같아 아니면 스탯 3줄 쓰든 소소하게 그 정도 크리 1% 741 어 됐어요 크리 3%에 올 때 4%까지 다 됐구요 또 뭐해드릴까요 아 이거 돈이 없는데 근데 아 매포 1억만 좀 바꿔도 되는거야 아 30만원도 안썼는데 두개나 뛰어버렸네 레전드리 해드려 탈벨 544 3줄 떼어버렸네 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자전하실 것 같아 사냥하다 자전하려고 대충 껴놓은 것 같은데 뭐 할거 없는데 아 망터하자고 아 나는 좀 사실은 그냥 샀으면 좋겠는데 ㅎㅎㅎㅎ 어 나머지는 좀 그렇고 솔직히 이렇게 이거는 다 옵션이 띄어져 있어가지고 그렇대 사실 사는게 좋긴 한데 애매해 어 전 애매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기가 좀 그렇네 원하시면은 뭐 하는거야 어렵진 않은데 요거 어떠세요 진지하게 이거 어떻습니까 네네 아 망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후회 안하시겠습니까 후회하면 안됩니다 이거 했다가 저 원망하면 안됩니다 전 무죄입니다 무죄 권유를 해드렸지 선택하라고 안했습니다 무죄입니다 무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미 무죄긴 하지 그건 맞다 죄가 하나도 없어 두개나 뛰었거든 야 못 먹어도 레전을 가야되는데 아 100개밖에 없어가지고 100개로 도전하는건 좀 욕심이긴 한데 과연 과연 이 결말은 어떻게 해야될 것일까 덱스 구융류 아 또 나왔어 구융류 아 이거 좀 조심히 돌려야되겠다 괜히 잘못하다가 돌려버리려고 아 이거 잠깐 놓자고 오케이 오케이 소리 좋아 어우 소리가 좋더라고 개인적으로 아 이거 돌리는거 앱 아니냐고 결과론이지 뭐 여기서 레전 가면은 어우 개이득이다 잘됐고 하는거 안되면은 안되면 뭐 안되면 어쩔수 없나 없지 뭐 대충 옵션 나오면은 정리해야겠는데 안되면은 안되면은 역시 엠블렘인가 아 대충 나오고 어어어어어어어어 크리 3% 띄우고 올테 4% 까지 5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아 예 신청 고맙습니다 악 아아 감사드립니다 으 까요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